우리는 흔히 한국은 국토 면적이 좁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국 영토는 약 10만 제곱킬로미터로 과테말라,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계 109위에 해당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나라 영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시나요? 2024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토지와 임야대장에 등록된 한국의 국토 면적은 10만 449.4 제곱킬로미터로 전년 대비 5.8 제곱킬로미터, 10년 전 대비 165.5 제곱킬로미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의도 20개, 의정부시 2개에 해당하는 새로운 영토가 생겨났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을 일으켜 남의 영토를 빼앗아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년 새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해당하는 땅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간척사업, 즉 바다를 매립해 새로운 토지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 109위에 해당할 정도로 국토 면적이 크지 않지만 대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덕분에 내륙까지 깊이 들어간 일부 지역의 바닷물을 빼고 그 자리에 흙을 채우면 새로운 땅이 됩니다. 이런 간척사업으로 농작물의 안정적인 수급조절, 산업단지 조성 등이 가능해 국가발전을 꾀할 수 있었죠. 새만근 간척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서울 바로 옆에도 대규모 간척지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서울의 인구 가미를 해소함과 동시에 대규모로 국토를 확장한다는 원대한 목표로 조성된 시화지구인데요. 시흥과 화성의 앞글자를 딴 시화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의 넓은 간석지에 12.7km에 이르는 방조제를 축조하고 이 중 개발 잠재력이 높은 간척지를 집중 개발해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공업용지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조제를 조성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를 조성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소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세웠죠. 그렇게 1987년 6월 첫 삽을 뜨기 시작했으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약 7년의 공사 끝에 시흥 오이도와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최종 끝마기 공사를 완성해 시화호와 시화방조제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를 만들고 났더니 원래 담수호로 만들려던 시화호에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마구 유입되면서 수질이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농업용수는커녕 지독한 악취와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한 등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환경학자들은 1997년 시화호를 단 한 마리, 단 한 폭의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는 무생물대로 선언했습니다. 그렇게 바다 위로 우뚝 솟은 4천만 평짜리 지옥, 그도 그럴 것이 3분의 2가 갯벌, 즉 살아있는 생명체인 시화갯벌에 민물을 채워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었습니다. 결국 민간의 노력 끝에 다시 바닷물을 채워 어렵게 생태서식 환경을 복원하면서 떠났던 생물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화방조제가 완성되고 바닷물이 싹 다 빠져나간 날 시화호로 걸어들어간 한 남성이 갯벌 위에서 이상한 지형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억년 전 비밀이 낱낱이 드러났죠.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5월 초 전남 여수의 대륙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과거 주민이 살기도 했으나 지금은 무인도로 변한 이 섬에서 공룡뼈로 보이는 화석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간 한국에서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기는 했지만 공룡뼈 화석 산지가 발견된 것은 처음이었죠. 분명 1억년 전 한국에도 공룡들이 서식했을 것이고 공룡알이 발견됐다면 당연히 공룡뼈 화석 산지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유독 우연히 발견된 공룡뼈뿐이었죠. 그래서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는데 대륙도에서 공룡뼈 화석이 여럿 발견되며 반전이 시작됩니다. 제대로 된 공룡 화석이 없는 한국에서 세계적인 공룡학자가 된 이융남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약 10년 전 남해안 일대를 샅샅이 훑었고 대륙도에서 가장 많은 공룡뼈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공룡뼈는 땅 속에서 큰 압력과 높은 열을 받으면 마치 도자기가 구워지듯 검게 변하는데 대륙도에서는 이런 화석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죠. 사실 이는 엄청난 가능성을 대변합니다. 몽골에서는 아주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된 후 조사를 시작해 완전한 형태로 공룡 화석을 발견한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한 법은 없으니까요. 이런 가능성이 커진 만큼 매장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이 이례적으로 나섰습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자연유산에 대한 투자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매장 문화재 발굴에 앞서 실시하는 지표조사를 대륙도 공룡병 화석에도 적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한반도는 어쩌면 실사판 쥐라기 공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조류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던 최종인 씨는 시화지구 개발 사업 소식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화에 날아드는 새들의 모든 것을 사진에 담고 싶었는데 1994년 1월 24일 최종 물마귀 공사가 끝나자 그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가끔 시화어에 들러 새들을 찍던 그는 어느 날 화석면 송산면 고정리를 찾았는데 딱 샌마리를 찍다 갯벌 위가 볼록 솟아오른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우뚝 솟은 퇴적층 사이로 계란보다 조금 더 큰 것들이 둥글게 박혀 있었는데 주먹보다도 작은 것이 있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이 예전에 읽었던 신문기사가 생각났죠. 갯벌 퇴적층에서 종종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기사였는데 그가 본 바위의 생김새도 색깔도 화석도 이상해 이를 전문가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공룡아림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한염, 하한염, 중한염, 상한염, 개미섬, 닭섬 등 크고 작은 섬을 사타치 훑었는데 총 37곳의 알둥지에서 무려 200여개 공룡알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중 원형에 보존된 화석만 140개가 넘었죠. 이 아득한 옛날 육지였던 시와오 일대가 공룡들의 집단 서식지임이 확인됐고 이듬해 공룡알 화석 발견 지역 480만 평이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 화석 산지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정부는 시와오를 담수하려던 계획을 공식으로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적으로도 시와오처럼 단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알 화석이 발견된 것은 유래가 없었으니까요. 사실 주변 대부도처럼 관광객을 흡수할 만한 문화 콘텐츠가 없어 고민 중이던 화성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간 화성에 대한 이미지는 영화 살인의 추억의 배경이라는 점 화성 씨랜드 화재 사건, 수도권에 있는 가장 넓은 지역이면서 난개발의 대명사로 꼽히는 점 시와오 덕분에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온갖 오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두고 고민한 것이죠. 이에 시와오 공룡알 발견을 계기로 화성을 공룡문화의 중심지로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이용남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관장은 화성시에 공룡박물관 건립을 제안했는데 이에 화성시는 2006년부터 한몽 국제공룡탐사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즉 몽골 고비 사막에서 공룡 화석을 발굴해 그 성과물을 공룡박물관에 전시하겠다는 것인데 이 지원으로 694개체 18마리 분량의 화석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계적인 공룡의 실체도 발견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데이노 케이루스라는 공룡의 골격을 완성해 그 연구 결과를 네이처에 게재했죠. 데이노 케이루스는 1965년 몽골 고비 사막에서 양앗발 화석이 발견된 후 새로운 표본이 발견되지 않아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지만 화성시에 지원을 받은 한몽 국제공룡탐사팀이 2009년 새로운 표본을 발굴해냈습니다. 이 프로젝트 덕분에 화성 공룡박물관 내 모든 화석은 시아오와 몽골 고비 사막에서 가져온 진품 화석으로 채워지게 됐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 시아오에서 또 한 번 대단한 화석이 발견됩니다. 화성시 공무원이었던 김경아 씨가 화성에서 개최될 제1회 세계 요투대회를 준비하느라 행사장 곳곳을 둘러보고 있었는데 공룡뼈 화석을 발견한 겁니다. 가로 1m, 세로 0.6m, 높이 0.5m의 화강암 덩어리 속 웅크린 자세를 취한 화석은 꼬리, 종아리, 발가락, 발톱 등 100여개의 모든 뼈가 완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상반신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하반신 모든 뼈가 제자리에 있어 이를 바탕으로 1년 6개월에 걸친 정밀계책과 3차원 모형으로 만들어 전체를 완벽하게 복원했죠. 이 화석은 프로토케라톱스라는 공룡의 화석으로 밝혀졌는데 원래 고비사막에서 주로 발견됐고 경부의성, 경남 하동 등에서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화성의 화석처럼 완벽한 형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백악계에 서식하던 프리케라톱스는 뿔이 달린 뿔공룡으로 공룡시대 거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진화하다가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몽골 고비사막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 공룡이 한반도에서도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서식지가 한국에서 몽골, 중국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혁명이 부여되지 않았다가 서울대 이용남 교수의 연구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강룡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한국 화성에서 발견된 뿔이 달린 공룡이라는 뜻에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엔시스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은 2002년 10월 국내 화석 중 최초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죠. 사실 세계에서 내로라는 과학기술 강국인 한국이지만 공룡연구에 있어서 만큼은 아직 세계 변방에 있습니다. 아기공룡 둘리의 고향인 만큼 대중적인 관심도 애정도 적지 않으나 제대로 된 공룡박물관 하나도 없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공룡화석 발굴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까지 한국에서 나온 공룡화석은 모두 우연히 발견된 것이지 정식 발굴을 통해 찾아낸 것은 아닙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뒤늦게 공룡연구에 뛰어들었으나 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투자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습니다. 후쿠이온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 덕택에 공룡관광 중심지로 떠올라 세계 3대 공룡박물관을 세웠고 매년 90만 명이 찾는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제대로 된 국립자연사박물관 하나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는 나라라는 오명도 갖고 있죠.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 공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공룡연구와 같은 척추 고생물학을 전공했다가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화석탐사와 같은 공룡연구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연구비 지원을 받을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화성시가 그랬던 것처럼 공룡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지자체나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화성 공룡할 화석지를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닷컴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